자 골랐습니다 판타스틱 베이비 빅팬스 이민호 진짜 잘하는데요 고 갑니다 오 발이 굉장히 흘러나갑니다 판타스틱 베이비 오 기분다 이건 독자화가 아니라 지패를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오 이민호 씨 혼란한 오 오 기분 대단하세요 와우 저 판타스틱 베이비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오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오 오 오 하하하하 이게 무슨 일을 하겠다 도대체 하하 오 영댓감입니다 와우 와우 대단합니다 대박 자 정수 볼까요 둘 다 예쁘다 하하하하 동적입니다 자 이 무대 위를 모실게요 아니 이민호 씨 어제에 비해서 몸이 더 가벼워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괜찮아요? 저 기관할게요 졌어요 제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정승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단합니다 그러면 너무 잘해주세요 왜냐면 동적이면 이분이 이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맨즈에서 준비한 선물과 우리 이민호 씨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폴라로이드 사진 들어갑니다 자 take a picture 원 투 쓰리 축하합니다